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의 고향인 경남 양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당원 300여 명이 탈당해서 모더기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100여 명이 탈당해서 역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양산 이어서 지금 울산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속속 국민의힘으로 옮겨 타고 있다 하는 소식이 지금 민주당에는 큰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당직자와 당원 100여 명이 무더기로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26일에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후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집권을 돕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허은영 울주군 의원 등 민주당 울산시당 그리고 전현직 당직자와 당원 30명은 이날 울산시 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회견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서 심규환 전 민주당 울주군 청년위원장과 박준섭 민주당 울산시당 예술특별위원장 박무희 전 민주당 울주군 여성위원장 그리고 정명주 전 민주당 울주군 대학생위원장과 김옥란 전 울산여성인력센터 본부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핵심 인력들이 대부분 참석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허 의원은 군의원 활동을 하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국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렇게 밝혔지만 그런데 이선호 울주군수의 독단과 밀실행정에 맞서서 예산심의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로 몰려서 소도 웃지 못할 억울한 제명을 당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탈당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최근 민주당과 대선 과정을 보면서 울산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양심상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울산이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고 또 기존 산업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4년 전에 촛불 민심에 힘입어 대통령부터 국회 그리고 울산시장과 지방의회 모두를 장악했지만 권력의 사육에 사로잡혀서 고통에 울부짖는 민심을 뒤로 한 채 울산 행정을 마음대로 주물러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동산 폭동과 전세 대란 그리고 일자리 문제로 2030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신뢰 불가능한 후보라고 밝히면서 유불리에 따라서 순간순간 하는 거짓말과 또 내로남보른 역대급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허 의원은 이어서 더 이상 변화의 조짐도 변화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민주당 울산시당의 행태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고 그래서 문허하고 부패해버린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 직권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 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울주군 별의 대표로 출마하고 울주군 청년 위원장으로서 당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민주당 내부의 내 편 내 편 줄 세우기와 그리고 당 내 총질로 목숨을 걸고 한 끼 뛰어오던 당원 뿐만이 아니라 지금껏 당을 지켜오신 당의 원로들까지 버려지는 광경에 실망해서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편을 가르고 싸울 때가 아니라서 고통에 처한 국민을 살리려면 국민의힘이 직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도 국민의힘이 지방권력을 잡아서 하늘을 찌르는 시민들의 분노를 달래주고 어루만져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전 민주당 당직자와 당원 100명 정도가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거의 지방의 의회 의장을 포함해서 지방의회와 그리고 지방권력까지 다잡았던 민주당에 지금 이렇게 속속 민주당을 탈출하는 엑소더스 민주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양상뿐만 아니라 올주에도 이렇게 집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행전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내부에서 스스로 견제, 통제가 되지 않고 감시가 되지 않고 있는 이 지방권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나 하는 것을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서만 봐도 잘 드러나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쭉 지켜봐왔고 이렇게 사무감사 또는 행정예상심의 이런 걸 하는 것 관련해서도 같은 당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지방권력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 성남시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곳곳에서 지금 의욕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곳곳에서. 이런 걸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지방시의회를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스스로 주민들이 뽑기로 했는데 거기에 업자가 들어가고 거기에 지방권력이 부패하게 되면 결탁해가지고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4년, 5년 동안 지방권력, 중앙권력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우리 편이다, 서로 내 편이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줄시오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 지방 발전은 고소하고 안에서 내부 사람들끼리 알력 다툼이 심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렇게 양산에 이어서 양산은 문재인의 고향이기도 하거니와 거기 양산은 또 문재인의 사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사저가 지금 다져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64명의 지금 경호인력이 추가로 배체돼서 앞으로 문재인의 퇴임 이후를 철저하게 지키고 방어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거기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이렇게 지방권력 또 지방의회까지 속속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꿔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어떤 현미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의 학정, 복정의 원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권력의 축이 바뀌어가니까 또 이렇게 한꺼번에 쫙 올마가는 거 있는 것 아닌가 이것도 참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중앙권력이 대통령이 야당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그렇다면 그것도 심각한 거고 어쨌든 이렇게 유행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면 여기 설명서 나온 것처럼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으로 가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옮겨온다 하는 걸 보면 정말 저기도 이제 사실상 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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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